안녕하세요. 효자, 효녀, 효돌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의 제목은 Before and After입니다. 9월 모평 전과 후에 10가지만 잘하면 등급이 상승하고 선생님이 10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Before에 필요한 거 5가지, After에 필요한 거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오픈은 일단 9월 모평 전에 오픈이 될 거니까 9평 전에 이걸 봤다 그러면 일단 이 Before 5개만 보세요. After 5개는 나중에 봐도 되니까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9평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있다면 Before도 보세요. 왜? 아, 내가 9평 전에 이걸 보고 이걸 챙겼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라는 걸 알아야지, 그치?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체크한 다음에 After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0가지 잘하면 등급이 올라가는가? 뭔가? 자, 첫 번째는요. 벼락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9월 모평까지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쵸? 지금 뭐 1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1시간도 소중해라. 여러분들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냥 이렇게 책만 대충 넘기면서 아휴, 내 시험 어떡하나 조졌네 이러고 있지 말고 예를 들면 상수효과 딥 같은 그런 강좌는 5분짜리, 10분짜리니까 그런 거 5개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삼각함수가 약하다. 그럼 삼각함수의 틀 관련된 거, 상수효과 수학원에서 삼각함수의 틀 관련된 거, 3강 정도라도 들으라는 거야. 그래프 관련된 거. 아니면 여러분들 뭐 공부를 잘한다, 쌉고수가 되고 싶다. 그럼 딥이 딥 같은 거, 진실의 방. 14플러스나 22플러스 이런 거, 한 두 문제 정도라도 들으라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않아? 여러분들이 놓쳤던 거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딱 알아서 어? 이건가? 했는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선택과목도 마찬가지. 뭐 미적분이나 확통 같은 거. 여러분들 이륙이나 딥이딥에 있는 것들 어려운 문제, 한 문제라도 풀어볼 수 있잖아요. 한 시간도 소중히 해라. 지금 공부를 해라. 이거 딱 이제 끝나고 애프터까지 보지마 얘들아. 인사, 끝인사 나중에 봐. 구평 끝나고 봐. 비포. 지금 이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왔다는 거는 이제 구평 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거는 얘들아 벌써 지금 아... 약간 이런 상태일 수 있잖아요. 총신 차려, 총신 차려. 지금 내일이 시험인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벼락치기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새우 그러지는 마 시험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시간을 공부하는 거야. 만약 지금 다섯 시간 남았다. 아유, 충분하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4점짜리를 2개, 3개 더 맞힐 수 있다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벼락치기.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얘기야. 딱 100분 동안. 100분 동안에 이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엔 지문들을 쭉 읽어야 되니까 막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보고 이렇게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이제 30문제를 푸는 거잖아. 이 무, 넘, 이게 뭐냐면 무조건 넘어가라. 선생님 효자 중에 어떤 학생이 이거 이제 Q&A에다 이렇게 써줘가지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 무, 넘, 무조건 넘어가라. 무조건 넘기세요. 넘기세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가 그냥 멍때리는 것처럼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 그럼 막 샘플링 해보면서 그래프도 그려보거나 뭐 대입도 해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냥 잘 모르겠는데 잠깐 이게 뭐지? 이런 순간 있을 수 있다고. 그때 수호천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 효자들은 말이죠. 시험을 볼 때 선생님 이렇게 날개를 달고 여기서 떠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모의고사 해설강의 같은 아 해설강의란다. 모의고사 그 수업을 예전에 했을 때 현장강의를 할 때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아 걔 이렇게 멍때리고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야 넘어가. 넘어가. 등 한 번 두드려주고 그런단 말이지.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장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수호천사가 돼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다가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세요. 무 넘 무 넘 무조건 넘어가라. 좀 무서웠나? 무조건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서른 문제를 한 번에 쫙 다 풀어가지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나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넘어갔다가 또 보고 넘어갔다가 또 보고 이러면서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을 뭐 20문제 정도 내가 맞췄다. 그러면 나머지 10문제 정도를 계속 이거 보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서 두 번 세 번 볼 때 보이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 넘겨야 돼. 선생님 근데 첫 번째 1회독 했는데 풀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다 넘겼어요. 괜찮아. 어쨌거나 문제를 읽고 나서 넘겼으면 문제 내용이 인풋이 됐잖아. 그렇잖아. 그럼 거기서 뇌가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 그게 보이는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세요. 문엄. 자 세 번째는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100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진짜 막 정시 없이 달려가가지고 막 시험 5분 남았는데 막 OMR 마킹해야 하는데 잠깐만 한 번씩 더 뿌려야 하는데 막 해서 막 울면서 막 풀고 그러면 안 되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작전 타임 한 번 가지시고 60분,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작전 타임을 한 번 가지시고 끝나기 한 10분 정도 남았을 작전 타임을 가지세요. 그 작전 타임 때 뭐 하냐면은 일단 심호흡하고 스스로 파이팅 하는 거야. 심호흡을 해야 돼. 원래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농구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농구 같은 경우에 중간 중에 작전 타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작전 타임이 있단 말이야? 야야 들어와 감독들이 와가지고 막 1분 동안에 막 엄청난 작전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다 연습도 했고 작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물론 야 니가 슈터라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지만은 숨 쉬라고 차분해지라고 야 너 괜찮아 잘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 해주려고 작전 타임을 하는 것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어려운데 이것도 선생님이 수호천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3번 정도는 작전 타임을 가져라. 한 3초 정도를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몇 점 정도를 확보를 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차분하게. 아 지금까지 내가 목표 점수가 80점인데 지금 40점인데 아이고 조졌네 이러지 말고 어쨌거나 4점씩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막 좌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냉정해야지. 오케이. 지금 내가 뭐 50점 획득했으면은 남은 기간, 시간 동안에 3문제를 더 맞추면 내가 일단 60점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먼저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지. 40분 정도 30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대략 좀 틀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아유 뭐 15번이니까 무조건 못 풀겠다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3등급 미상학생들이라 그러면은 15번에 20번에 풀릴 수도 있는 거지 30번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고 그거를 문제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배운대로 하면 돼. 라고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 작전 타임을 짧게 갖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요거는 문제를 풀 때 얘기야. 개별 문제를. 반드시 순서대로 읽고 해석해라. 띄엄띄엄 읽지 마라. 이거 선생님 디디디비에서 최근에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조금 고난이도 문제 4점짜리 문제일수록 막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는 게 있다. 막 미분 가능 이런 거 눈에 훅 들어올 수가 있고요. FX식 같은 거 막 절대값이 적혀있으면 막 그런 게 눈에 들어가서 일단 막 접고 싶어지고 종이 접기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서부터. 맨 처음부터. 함수 FX가 뭐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연속인지 상수 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조건들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순서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 개념만 정확하게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평가원 문제는. 사설처럼 요상하게 풀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요상하게 풀지 마자 얘기 나오죠. 이건 뭐냐면 특히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진짜 교과서 개념 가지고 풀 수 있게 선생님이 훈련을 시켜드린 거니까 배운대로 풀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일단 문제를 읽다 보면 내가 막 이상하게 이렇게 풀고 있을 때가 있어. 그리고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왼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멈춰야 돼. 요상하게 내가 막 어떻게 꾸역꾸역 풀고 있는데 지금 풀고 있는 이 풀이가 나도 처음 해보는 풀이를 막 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배웠다면 개념 가지고 깔끔하게 풀려야 된다고. 아 이거 배운 거 그거구나 하면서 적용시키면서 풀어야 되는데 약간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손이 막 춤을 추고 있을 때 어 여기 잠깐 멈춰. 그래서 멈춰 놓고서 이거 잠깐 이렇게 묶어 놓고 생각을 해야 돼. 보고. 잠깐만 이게 교과서에서 어떤 단원이지? 내가 배운 거 뭐지? 뭐 어떤 수업에서 배웠던 뭐지?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창작을 하면 안 돼. 풀이를 꾸역꾸역 막. 뭐 발상이 어쩌고 그런 게 아니야. 교과서 개념. 배운 대로 풀릴 것이다. 요상하게 풀지 말아라. 특히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상하게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시간을 엄청 잡아먹을 수가 있고 혹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이게 맞기는 맞았는데 다른 거 틀리는 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포 다섯 가지예요. 여러분들. 시험 전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끄세요. 빨리 끄고 지금부터 뭐 해라? 공부해라. 공부를 할 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공부를 하지 말고 딱 하나의 주제 두 개의 주제 세 개의 주제 어떤 강좌 상수효과 딥 같은 거 꼭 듣고 가세요. 여러분들. 정확한 개념들 여러분 알고 가면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효과 딥이나 이런 것들 뭐 교재 없이도 볼 수 있고 딥이딥 같은 경우에도 뭐 진실의 방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재 없이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구평 잘 보시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구평 보고 나서 너무 심란해 하지는 말고 특히 시험 중에 너무 심란해 하지 마. 왜냐하면 국어시험 좀 망치면은 수학 100분이 진짜 너무 막 괴롭잖아요. 근데 9월 모평은 어쨌든 수능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같지도 말고 막 너무 막 높은 목표를 내가 달성하려고 그러지 말고 6평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면 어쨌거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거기다가 한 문제 한 문제 더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웃고 그리고 지금 시험 전날이다 혹은 뭐 시험 보기 전에 아침이다 이러면은 귀여운 거 하나 찾아서 보세요. 염수인 사진 한 번 이렇게 눌러서 한 번 보고 가. 웃어 웃어 웃어. 웃고 기분 좋게 와 그래 나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열심히 했잖아.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후회 없이 해보고 틀리면 시험 못 보면 수능까지 아직 기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다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없이 편하게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선생님 또 해설 강의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애프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부해야 돼. 시험 아직 안 본 사람들은 자 애프터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선생님 이거 촬영하는 거는 시험 보기 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뭐가 어떻게 나왔지는 알 수 없지만 너가 어려웠다 그러면 너희 친구들도 다 어려웠을 거 아니니? 그치? 다 똑같은 상황일 거야. 물론 옆에서는 야 이번엔 수학 개 쉬웠어 막 이런 애들 있을 건데 그걸 휘둘리지는 말고 아 걔네 수능 가서는 또 모르는 거잖니? 그치? 그리고 뭐 요새 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당황했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너무들 고생했어요. 또 웃으세요. 일단 나 너무 지금 너무 빡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염순이 사진 배기 사진 한 번씩 보시고 좀 심호하고 나서 차분하게 요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랑해라. 반드시 잘한 게 있다고 수학이든 뭐 다른 과목이든 마찬가지 수학도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번에 진짜 다 못해가지고요 점수가 0점이 나왔네요. 뭐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내가 기분 좋게 푼 게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못 풀 것 같았는데 한 문제라도 내가 푼 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야. 사람이니까 아쉬운 것만 남고 못한 것만 생각나고 이러는데 반드시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세요. 요거는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자랑하시고 부모님 가족들한테도 자랑하시고 그럼 너 성적이 어디 뭐야 이렇게 뭐 누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 너 왜 이렇게 못 봤어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자랑을 해야 돼요. 아 그래도 내가 이번에 이건 했다니까 내가 이거 했다. 이거 진짜 대박이라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내가 이걸 해냈다고 이게 자랑을 하셔야 돼요. 자랑을 하죠. 수강평에 다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효자, 효녀, 효도르들의 화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나 이번에 상시효과 들었는데 3.5 들었더니 db3.5, dbd 이런 거 들었더니 딱 배운 거 가지고 풀었습니다. 자랑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힘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수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랑을 하라는 거야. 알겠지? 안 된 것만 가지고 뭐 매몰되면 안 돼. 여러분들 특히 한 중위권, 상위권에서 뭐 2, 3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맨날 괴롭잖아요. 이번에도 1등급 안 나왔네. 이번에도 100점 안 나왔네. 이러면서 막 아 선생님 92점입니다. 막 죽고 싶어요. 이러지 말고 엄청 잘한 거잖아요. 뭐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마찬가지야. 원래 더 못했는데 그만큼 문제를 더 마치게 됐어. 그래도 자랑을 하시고 설령 조금 잘 봤었는데 6편에 잘 봤었는데 그 편에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 너무 짜증나고 현타가 오고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반드시 잘한 게 있다고. 자 두 번째는 눈치 보지 마라. 잘한 친구 따라가지 마라.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시험이 끝나잖아. 그럼 뭐 학원에 됐든 학교가 됐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친구들께 뭐 야 이번 시험 뭐 어떠냐. 이러면은 뭐 친구들이 뭐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이제 잘 공부 잘한 애들이 주도해서 이럴 때 얘기를 하겠죠. 야 이번에 뭐 수학이 뭐 어때. 뭐가 어때. 뭐 이번에 말이야. 뭐가 뭐 EBS 연계가 뭐 그게 야 그거 EBS 연계 아니야. 그거 뭐 무슨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이제 나 9평 잘 봤으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나왔으니까. 나 이제 뭐 할 거야. 이러면서 막 계획들 말기를 하면 이렇게 약간 쭈그리처럼 옆에 있다가 아 씨 나도 저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내 친구가 1등급이고 내가 3등급이야. 아 그럼 당연히 상황이 다른데 그거에 따라가지 말고 너는 너야. 너의 상태에 집중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내가 왜 해도 성적이 만족스럽게 안 나왔어. 그럼 부모님이 이제 보시고서 야 너 그거 뭐 학원 그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딱 맞는 대로 이렇게 옮기면은 괜찮은데 그게 보통 또 어떻게 가냐면은 야 옆집애가 말이야 이거 했더니 1등급 나왔다던데 그래 나는 3등급 4등급이야. 이 사람이야. 아니 그럼 걔는 나보다 뭐 잘하는 상태니까 잘하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 들어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그냥 안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절대로 잘한 친구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려. 9평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 귀로 들을 건 한 귀로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상태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는 거. 진짜 냉정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9평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6평과 9평 성적만 가지고 판단해. 그 중간에 껴있는 7월 학평 이런 거. 선생님 저 7월에 1등급 받았었는데 이번에 3등급 나왔습니다.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7월 학평은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에 대한 촉도로 삼으시면 안 돼. 3, 4월도 마찬가지야. 그냥 6평, 9평 점수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올라갔다면 잘하고 있는 거고 떨어졌다면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리셋.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개념이요. 안 되면 개념이에요, 얘들아. 개념이 있으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 3점짜리도 틀렸어. 실수로 틀려. 다 개념과 관련이 있는 거지. 뭔가 잘못을 한 거죠. 그쵸. 확실하지 않은 거지. 4점, 뭐 버퍼링 존에 있는 문제들을 풀었는데 제대로 못 풀었어. 그냥 개념이란 말이지. 개념이야. 자, 9평이 끝났습니다. 수능까지 얼마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죠? 아니잖아. 두 달 넘게 남았잖아. 그치 않아? 그럼 두 달 넘게라는 거는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길잖아. 근데 고2 때까지 공부 안 했던 애들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면 성적이 막 쭉쭉 오르잖아요?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5평 끝나고 나면 뭐 수시 원서 접수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두 달 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고3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N수생처럼 빡세게 할 수 있다고. 1월부터 8월까지 공부한 것보다 9월부터 11월까지가 훨씬 더 집중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부족하다 싶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학생들은 돌아가야 돼요. 받던 수업도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승효과 기총 개념 공사라던가 3.5 같은 수업 두 번, 세 번 들으면 훨씬 더 좋다는 거 수강 평균도 엄청 많단 말이야. 그거 다시 돌아가는 시간은 절대 아까워하면 안 돼. 왜? 한 번 보는데 뭐 4일, 5일이면 되는데 그 두 달 넘는 그 시간 안에 개념을 다시 잡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써도 충분하다는 거죠.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능 때까지는 계속 개념 공부하는 거야. 근데 물론 2, 3위 이상으로 갔을 때에는 개념이 탄탄한데 문제 해석이 안 되거나 추론이 안 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디비딥 진실의 방으로 오시면 돼요. 진실의 방에 오셔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시면 되고 선생님 구평 해설강의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리셋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엔 다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다 뭐 실무 풀고 엔젤 벗고 간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도 개념 보고 있으면 야, 너 아직도 개념해? 또 개념해? 이런 것들이 친구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이나 개념이 없어도 틀리는데 야, 지금은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개념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진짜 문제 벅벅 풀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본인이 안다면 내가 지금은 문제를 많이 풀면 될 것 같다는 진짜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개념이 없고 뭔가 아리까리해. 그렇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해설강의. 해설강의는요. 선생님 거를 포함해서 뭐 다 보셔도 되는데 일단 선생님 해설강의가 보통 이제 문제를 그 쉬운 문제들까지 다 풀어드리니까 맞은 것도 다시 보세요. 꼭 보세요. 왜냐하면은 맞힌 것도 개념이 애매하게 맞힌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되고 풀이를 다듬어야 되고 잘 풀어야 시간 단축이 되니까 그래서 해설강의를 그냥 내가 틀린 것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고 선생님 해설강의를 본다 그러면은 시간을 내서 그냥 처음부터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뭔가 공부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선생님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해 본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아, 이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틀린 것들 위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내가 생각 못했던 그 아이디어에만 매몰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6편 끝나고 나서도 캐스트에다가 올렸던 내용인데 다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분류를 해라. 틀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성적이 나왔잖아요. 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틀린 문제들이 있는데 그 틀린 문제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선생님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거를 반드시 분류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60점이라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거야. 70점, 80점이 다 달라요.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이건 뭐냐면 개념 기출 그대로인데 공부했던 건데 까먹었구나, 유유.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설강의 들어보면 알겠죠,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줄 거라만. 자, 이거는 3점에서 했던 어떤 개념이고 몇 년 뭐덜 기출하고 뭐 거의 똑같네. 근데 분명히 내가 수업 때 그걸 듣고 공부를 했는데도 안 돼. 못 떠올린 거야. 그건 뭐야? 공부했던 건데 까먹은 거지. 암기를 제대로 못한 거야. 암기를 제대로 못한 거야. 이런 학생들도 진짜 많을 거야. 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안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했던 책 펴보면은 그 내용이 있을 텐데 공부를 했지만 못 외우고 갔다는 거는 그 공부한 시간이 지금 낭비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고 딱 잠그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이해한 줄 알았는데 외우기만 하고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미분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미분을 하는지를 원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지. FX랑 GX랑 같다고 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푼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몰랐던 거야. 그게 이해를 못한 거지. 그냥 공식처럼 풀이 법을 외웠던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쓰려고 봤더니 잠깐만 뭐 왜 이게 안 먹히지? 이렇게 풀면 안 돼. 내신이 아니야. 유형별로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패턴. 이게 뭐람? 잠깐 문제가 이상한데? 싶었는데 아직 안 배웠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직 뭐 3.5까지밖에 안 했거나 기계공까지밖에 안 했거나 뭐 3코인 전략 타가지고 수업 요만큼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못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진도를 끝까지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9평 이후에 지금 두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 풀 커리큘럼을 한 바퀴를 돌리고도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선생님 되게 컴팩트하니까 풀 커리큘럼을 빨리 돌리면 막 두 바퀴도 돌릴 수 있다고 시간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운 게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2, 3, 2 이상이라서 막 기출도 한 번 다 풀어봤고 선생님 커리큘럼도 뭐 선생님 저 DB 3.5까지 다 끝났는데요. DB 딥도 듣고 있었는데요. 이랬는데 안 배웠구나.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다 배운 데서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선생님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뭐 안 배웠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진짜 찾아봐야 돼. 내 잘못이 아니라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이건 찾아봐야 되고 자, 이제 네 번째 패턴은 뭐냐면 다 풀 수 있었는데 쫄아서 급해서 중간에 포기했구나. 이거는 진짜 이제 유유유유유유 하면서 제일 많이 억울하고 슬픈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잘 기억해놨다가 수능 시험 때는 이렇게 안 하도록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겠다. 그쵸. 할 수 있었는데 본인에 대한 확신 너 자신을 믿어야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공부했으니까. 시험장에서. 근데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보고 어떻게 할 거야. 1시간 전 3시간 전 10시간 전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쵸.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이번 거를 교훈 삼아서 수능 때 잘 보면 된다. 자, 수능까지 승효쌤이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스위팅 스위팅 수포자 화이팅 수능 화이팅 뭐 다 뭐 뭐가 됐든 이름에 숫자 들어간 사람들 특별히 화이팅 뭐 숫자 안 들어간 사람도 다 화이팅 수요일에도 화이팅 화요일에도 화이팅 다 화이팅 여러분 울고 그러지 마세요. 9평 가지고 그렇게 멘탈이 무너지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담담한 거죠. 물론 억울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억울한 게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억울하고 막 슬프고 눈물 날 수 있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한 번 우시고 울고 울고 울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토닥토닥 해줄게요. 괜찮아요. 그 대신에 꺾이지는 말아라. 여러분들 아직 수능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 그거 네 가지 그 분류 그거는 꼭 해보셔야 되고 해설강의 보면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 고생했으니까 지금까지 조금 쉬는 시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뭐가 문제점이었는지 그거 찾아보시고 뭐 선생님 커리큘럼 새로 타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오시면 되고 환영합니다. 특히 뭐 등급이 좀 안 나오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던가 벽을 뚫고 싶은 사람 선생님 이제 벽 뚫기 전문이니까 슈퍼 히어로잖아요. 히어로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오시면 되고 뭐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모두 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수능까지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이런 캐스트 혹은 강의로 계속 이제 만나 뵙게 될 거니까 웃어. 웃어. 이거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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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순이 얼굴 한 번 봐. 100일 더 얼굴 한 번 보고 귀여운 거 보면서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진짜 우울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사람 그냥 자. 자. 오늘 하루 자고 맛있는 거 먹어. 그래서 자고라는데 선생님 또 그런데요. 하루만 더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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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조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자 너무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구편 끝나고 해설강의 찍은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을 거니까 해설강에서 또 만나고 또 이후에 수능까지 가는 그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수고했다 얘들아. 감사합니다. 잠시 후다. 감사합니다. 아멘